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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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무인용품도 한번 들리자 이따가 무인용품도 한번 들리자 그래 그래 가자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저렴한 것 같아 이거 분자에도 있고 저기 신조코에도 있어 아 정말? 후회 말해 이 나라이 네 이렇게 나라이 나라이 네 나라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으 아 아 예쁘다. 어떻게 그릇이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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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미는 좀 더 푸짐하게 줬어도 될 것 같은데. 음~~ 음~~ 이 차로 고기 먹으러 가야 되나? 어? 뭐 들랄 것 같아? 일단 먹어볼 생각하잖아. 나도 이거 사 먹어야지. 이거 안 자는 사람도 많더라. 그래? 향이 좀. 음~~ 이것도 먹는맛. 다 아귀유의 아늑입니다. 아, 뜨거워. 아, 겁나게 뜨거워. 아, 계란찜 뜨거우고 봐야지 맛있죠? 텐탐에 또 먹은 식사에 먹어요. 요리 밥인가 보다 어 이게 아닌가? 이건 여기구나 맛있지? 고기가 예술을 내 이건 집에서 만들기도 힘들잖아 그치? 맛있겠다 호빈 언니도 새우 꼬리 먹어? 먹었어 밥 먹는 사람 많잖아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잘생겼다 사쿠라 아이스 사쿠라 아이스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고기가 안 좋아 이렇게 먹었을 때 먹었으면 좋겠다 멘트 없이 치즈아 너무 귀여워 이거 얼마전에 샀던거다 귀엽더라 귀여워 노비타의 보도가 시작된 가와무라 겐기 격홍 완전 소설가 소설 영화 도라에몬 노비타의 신경룡 노비타의 도라에몬 노비타의 도라에몬 노비타의 신경룡 노비타의 도라에몬 노비타의 도라에몬 너도 못먹기 중심시간 먹었어 천연 점심시간 소금 파킹짱 소금 소금 이동된 소세지 5번째로 서재 5번째로 5번째로 한 삼삼평 1번째로 5번째로 4번째로 1번째로 5번째로 천천히 1번째로 초래기? 한국은 원래 초래기야? 한국말로 없어, 초래기 이런 거 그렇지 않냐? 난 처음 들어봐 닭갈비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전쟁이 붙던 맛이고 떡국 크로즈 뉴링치 크로즈 완전 좋아하는데 맛있겠는데 이거? 다닐 깜짝이야 상대방 나 너무 이쁜데? 몇 개 더 사네 도라야끼리 도라야끼리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요? 여기 사가도 갈게요 미니야키 도넛 아 이거 투명하고 뭔가 진짜 이쁘다 괜찮은데? 하구미 오리타클 아 오 그래프 만드는 기계 대박 금일세트 좋은데? 어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냥 사먹어 야야 안돼 진작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바꾸고 가는거야 뭐야 에이 안해 이거 잘 입으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야! 가격도 괜찮은데? 이거 지금 세일하는 거잖아? 5,900원이야! 나는 그냥 이걸 못 봐봐 핑크 예뻐 예뻐 나는 이거 L사이즈 사야지 오 야 이거 좋다 나 이것도 잘지? 아따 다시 사자 말라서 색깔이 이건 M사이즈밖에 없잖아 됐다 1490에 이거 세일한데? 같은 소재 아니야 이거? 나 이거 L살래 나도 고양이 살래 이거 괜찮다 너무 괜찮지? 양양이 표정보수 하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맛있게 하는 건가? 네 그리고 퍼뜨릴 사이에 남겨지는 것 같음 항상 한국에서 온 것 같네요 산속에 있는 산장 9,200원 역시나 오우 매 식으로 다른 träx7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 더 맛있는데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오늘은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왔어요 술에 고기하고 outside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 。 。 。 。 。 이거 고무장다 마스크! 마스크 이렇게 넉넉하게 미미짱 츄파츄프 맛있게 먹어 고무장 마르 오 진짜다 미미짱이 좋아하는 나봐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이거 봐 대왕동물 스티커와 우와 한글 한글 공부 이게 뭐지? 가방이 있어 세상에 귀여워 이거 내가 쓰면 싶은데?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저기요 잠깐만 저리가 다 개봉박두 오 잘 뜯네 야 맛있다 맛있어? 네 치라시 주시 참치사심이 이거 뭐였더라 치킨사심이 치킨사심 이거 또 나리의 위에 그래구나 사장님 야상에 올라간다 역시 운수가 터져서 불붕 하찌값도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